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마감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다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코스피 0.64% 상승 코스닥 1.30%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592억 매도한 반면에 기간이 1,982억 매수해줬구요. 코스닥은 기간이 386억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이 233억 매수해주면서 상승 견인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 1,500개억 매도 때리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매수 전환하면서 추가 상승했구요.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 외국인이 가지고 흔든다. 그렇게 한 번 더 확인됐습니다. 자 아침에 조금 흔들었습니다만 그대로 만회하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양호하구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기지 두군데가 폭격을 당함으로 해서 상당히 해외시장 좀 흔들리고 장 초반에 다우선물, 나스닥선물이 상당히 하락폭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낙폭점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 초반에 비해서. 자 아까 장중에 나스닥 마이너스 1% 가까이도 하락했었는데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현재 비교적 아까보다는 낙폭 주력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본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 관심 좀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 들구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야간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플러스 0.02%로 강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소폭 23개억 매도하고 있구요.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자 유럽 상황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유럽은 일단 실시간으로 키움정권이 제공을 안해줍니다. 핸드폰으로 좀 체크하자면요. 독일이 0.6% 하락중이구요. 영국이 0.24% 하락중이고 프랑스는 0.22% 상승중입니다. 자 오늘 마감한 아시아 시장 보시게 되면 중국 상해종합은 0.02% 하락이니까 정고점 부위에서 그냥 가볍게 조정받으니까 양호구요. 니케인은 오늘 휴장입니다. 자 휴장이긴 합니다만 이전 상황 보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80원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별 무리 없는 상황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양대시장 코스닥은 60일 인근에 저항권까지 왔구요. 한 3일 먼저 조정받았고 강하게 뛰어오르는 상황이고 자 코스피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이 여기 깨지면 안되는 지지권이었는데 저항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장 초반에 슬쩍 밀리다 그대로 끌어당겼으니까 매우 양호 그러면 120일 권력인 2080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자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4일 정도 매수 들어오던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 넣어 놓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확실하게 커버해주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조금 PBR도 0.8배 정도 수준이니까 워낙 저평가 돼 있는 건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밀릴 때 그냥 가볍게 적당히 밀려주고 송그러기하고 다시 강하게 상승하는지 여부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강하게 음복만 안 떨어지면 된다. 이겁니다.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며칠이 올라왔습니까. 그죠? 스트레이트로 그죠? 여기부터 하면 지금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잠깐 봅시다. 현재 기준으로 14일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추가로 상승도 가능하지만 조정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닥은 60일권에서 지금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와 풀리는데요. 내일이라도 60일 돌파한다면 654까지도 강하게 칼 수 있다. 밑으로 쳐지면 조금 더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충분히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권력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강하게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코스피는 막판에 덧 끌어땅겨서 1400억 규모로 들어왔고 코스닥은 150억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호구요. 자 이번에 세부적인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면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단가 매수일자 올려주시면 비중 올려주시면 체크해보죠. 자 오늘의 값은 현대건설입니다.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4만 1100원에 매수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날라버립니다. 그죠? 자 7000원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죠? 몇 프로로 올란겁니까? 4만 1000원에서 7000원이면 한 17% 되는겁니까? 어쨌든 그죠? 한 발짝 빠른 매매 그죠? 여기서 한 번 끊어먹고 다시 끊어먹었던 거 다시 매수 그리고 퍼펙트 날라가 버립니다. 그죠? 미리미리 끊었던 분들 계시죠? 자 닥터케이는 왜 안 끊었다? 동종 업종 남북경협이 테마주 형식으로 추가로 상승할 걸 예상했습니다. 퍼펙트 그죠? 오늘 6% 이상 더 추가 상승하는 아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러나 전부 매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 3분의 1 끊어내고 나머지 다 끊어냈습니다. 자 욕심불이 필요없어요. 아침에 3분의 1 끊어내고요. 그죠? 욕심불이 필요없어요. 20% 가까이 먹었으면 됐죠. 뭐 뭘 더 바랍니까? 그죠? 여기 아 121을 뛰어넘는다? 밑으로 훅하고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챙기고 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챙겨서 자기 호주문이 들어가는게 장땡입니다. 자 셀트리언도 아 추가 매수 이후에 아 또 상승 그죠? 15만 4천 5배원에 사서 16만 6천원에 끊어내고 다시 매수 이거 피해내고 다시 매수 매수 한 이후에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퍼펙트하다. 바이오하고 건설주 내지는 남북경협이 돌아서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질렀는데 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거의 퍼펙트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최근에 20만원 깨지면 던지를 했고 여기 매수 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케이가 맨날 셀트리온 던지라 던지라 하니까 살 줄 모르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라면 아니란 말입니다. 저점 확인하고 난 다음에 20일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눌림목 딱 주니까 사 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춘장기 하는 분들 끝까지 들고 가면 좋지 않다. 닥터케이의 조언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예전에 빠진다 빠진다 하면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 되게 많았는데 이제 꼽기가 힘들겠지. 사악 하니까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야 한번 진짜로 의견을 한번 제대로 믿어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폭 6.6% 가까이 오르면서 60일 돌파했습니다. 이제 5만 5천원권까지도 열려있다. 조정을 받더라도 60일 권역만 안 깨고 가볍게 조정받고 숨그러기하고 올라간다면 양호한 상황이고 자 여기 올라가는 부분은 쇼커브링 분명히 동반됐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추가 상승 넣을 때 쇼커브링 다 못던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막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급등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하게 반대 셀트리온 제약도 강하게 반대 셋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습니다 닥터케어는 1등을 안다 셀트리온으로 매수 이거 많이 싫었어요 이거 18만원 이상 올라가고 하면 닥터케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닥터케어 함께 하신 분들이 셀트리온으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조금만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 기뻐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셀트리온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사하고 두 번이나 연속으로 지금 먹고 있는데 기분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도 상당히 기뻐요 지금 바이오주 그렇게 하지 말자 하다가 돌아서는 거 보고는 이제 처지지 않고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어낸다 이겁니다 그죠 휴젤도 강한 상승 이제 하락수세 다 돌려냈습니다 눌려준다면 충분히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신라젠 할 필요 없습니다 박살났으니까 헬릭스미스 눌려준다면 이것도 충분히 관심권이 있어요 그죠 와 바이오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나머지는 좀 시원찮아요 아직까지 자 위에 상단에 있는 종목들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닥터케인은 셀트리온으로 집중하겠다 자 임플란트 같은 의료기기는 T.O가 가장 좋아요 제가 보기에 방송 잘 들린다 추수체크 함 합시다 1번 눌러 예의야 자 기아차도 2%인까지 밀리다가 대번 꺼려 땡겼어요 더 지르고 싶었으나 그죠 자금이 한정적인 관계로 그냥 적당히 홀딩합니다 이거 한번 위로 붕 띄워야 이제 기아차는 탈출할텐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무리 없구요 자 카카오도 조금 밀렸습니다만 아직까지 60일 지키고 있기 때문에 60일만 깨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구요 오늘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도는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조금 시원찮아요 밑으로 쳐져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자 위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야 될텐데요 단가 인근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 오늘 초정받는 모습이다 현대건설 아까 했구요 자 삼성 SDI도 자꾸 주춤주춤하는데 아래골이 자꾸 땡기죠 오늘도 추가 매수였습니다 오늘도 추가 매수였어요 그죠 이것은 24만원권 정도로 치고 올라오면 이거 청산하고 나옵니다 이건 시원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청산합니다 오늘 외국에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자 하이닉스 7만 천원대 매수 의견 드렸고 7만 2천원입니까 그죠 15% 먹고 던지고 나니까 밑으로 훅 빠졌어요 오늘 다시 걷어드립니다 7만 2천원입니까요 7만 9천원입니까요 7만 9천원입니까요 7만 9천원입니까요 8백원선정도 9백원선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내일 올라가게 되면 매우 양호구요 밑으로 쳐질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승부구입니다 한 번 더 쳐져도 추가 매수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고 분할 매수해가지고 한 3번정도 한다 생각하면 별 무리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시장을 붙들어 놨거든요 초반에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고 하이닉스도 돌아설 수 있다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 매수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 없는가 보네요 자 여러분들이 호응이 없으시면 저도 5분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정거점 인근까지 강하게 오는 모습 내일이라도 신고가 당기 신고가 치고 간다면 양호한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 현대차도 여기 저점 한 12만 5천원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조금 오늘 흔들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하락세 바로 끌어 땡기면서 위로 한번 쏘아 줄 수도 있는데 그죠 한번 딱 위로 갔으면 좋겠어요 삼성중공업 괜찮다 한 이후에 위로 올라갑니다 3.5% 올라갑니다 어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매수 할 겁니다 나중에 좀 늘려주면요 조금 기관외국인 막 쓸어 담았어요 엔시소프트 아 급하게 밀립니다 한번 더 퉁하고 밀리면 50만원 쳐봐 놓으면 이건 주워 담겠다 LG 생활 건강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좀 늘려준다면 접근해 볼 필요 있고 KMW 자 닥터케이가 68% 여기서 먹어낸 종목 던지고 나니까 그냥 흔들어 하면서 빠졌는데 자 이 단기 고점 부위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아니라 상당히 고점 부위기 때문에 쉽사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단 좀 더 출렁하고 한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 생각할 때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관심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 해 봤구요 오늘은 조선주가 상당히 강세였다 IT전기전자와 자동차를 좀 묶어 놓고 조선과 건설을 강하게 띄우는 그런 하루였다 빠르게 업종 대표주들 흐름 짚어 가고 마무리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47,500원 권대 여기가 상당한 저항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 여기 그죠 여기 쉽사리 잘 못 넘어가는 추세인데 자 시장이 한번더 랠리 한다면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조정 받을 수도 있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일단 지켜봅니다 닥터케이가 종목상담 내지는 종목분석 방송 이제 하루에 한 3개씩 정도는 종목분석에서 한번 올려놓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방송 올라오면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죠 왜냐하면 괜찮은 종목만 계속 체크하는데 안괜찮다 생각하는 종목은 별로 거론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궁금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하이닉스 SDI 다 조정받고 LG전자는 이제 낙포카드에 따른 반발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60일 저항권에 봉착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좀 조정받고 있고 현대모비스 너무 지저분해 추세는 우상향이긴 한데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조선해양 스트레이트로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확실하게 추세 전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가장 모양 괜찮다 생각합니다 조금 가격이 저가이긴 합니다만 현재 추세가 가장 괜찮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원픽으로 탑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눌려준다면 관심까지 볼 필요 있고요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은 수주 소식 때문에 날랐어요 삼성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건설주들 좀 돌아서고 있다 통신주는 아직까지도 힘없어요 중국중추절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입니까 중추절 그죠 지나가고 있고 11월 11일이 광군제까지 쇼핑 시즌이다 그렇게 봤을 때 면세점 앤드 화장품 개통 강한 상승세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신세계 호텔신라 바닷건에서 다 탈피하는 모습이고 LG생활 건강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퍼스픽도 어 바닷건에서는 탈출했으나 아직까지 썩 어 접근하고 싶어 보이는 종목은 잘 없어요 LG생활 건강만 관심있습니다 자 포스코가 무분규로 임단협 체결했구요 어 그런 소식들 때문에 조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철강주들 별로 관심없습니다 현대제철도 돌파쓰고 있는 모습이구요 고려하연은 어 단기 저항 돌파했습니다 눌려준다면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관심권에 넣습니다 자 고려하연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외국인이 계속 관심있어요 그쵸 외국인이 계속 사들옵니다 레이아님 반갑습니다 열 몇분이 보고 계신데 그쵸 출석체크 한번 하자 해도 아무도 안하시네 그쵸 그냥 조용히 듣고만 싶으신겁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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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Has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نا 음식료도 받아 꺼내서 돌아서는 모습 돌아서는 모습 여기 대거 포진되어 있죠 그냥 모양이 나왔길래 넣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일단 넣어놨는데 모양이 나온 것은 역시 가네요 그죠 모양이 나온 것은 역시 가요 자 금리 인하 소식도 막 들리는데 금융주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죠 금융주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별로 관심 없어요 금융 그리고 증권 보험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한국 금융지주인 관심이 있거든요 야 이거 날랐어 그죠 눌려준다면 관심 가질 필요 있는데 자 금융주가 갈 정도 되면 다른 종목 날라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금융주는 크게 관심 있는 섹터 아닙니다 왜 금융이란게 영업이익이 늘어봤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대한 모멘텀이 없다면 오히려 핀테크 쪽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NHN 사이버 결제 이런 부분 있죠 자 나중에 체크 잠깐만 해볼 겁니다만 근데 한국 금융지주 되게 잘 가네 가기는 그죠 일단 넣어놓습니다 이거 내 관심 좀 있거든요 원래 보험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란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보험주 안좋아요 보험주들이 보험료 받은거 가지고 채권 투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채권 수익률 별로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이거 다 추세에서 다 말해줘요 그리고 보험도 서로 아 뭡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보험 원래 안해주던 것 보험 안에 들어가는 부분 있죠 혜택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런거 자꾸 확대되고 하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 이렇게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이야기 안한지가 이야기 안한지가 반년 내지는 1년도 넘어서 보험주 깨지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 1도 안했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별로예요 그죠 자 업종 대표주들 닥터케이가 삐져가지고 안한다 안한다 하면서 다 했어요 그죠 하하 자 휴리 출석 좀 빨리 했죠 이 저녁시간 방송을 제가 8시 50분에 하자니 시간이 좀 어중간 해요 그래서 8시로 고정을 할까 좀 생각 중이고 화요일 목요일을 무조건 할 건데 닥터케이가 결심한게 좀 있기 때문에 박차를 좀 가해서 웬만하면 방송을 좀 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죠 닥터케이사생활 다 버리고 예전처럼 올인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시원찮게 하는건 아닌데 방송까지도 이렇게 해버리면 제 사생활 진짜 없거든요 하하하 그래서 좀 고민중인데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되요 자 댓글을 넣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엔트 엔트 슈퍼 슈퍼 엔트게지 그죠 슈퍼 개미 그죠 아 고맙습니다 하이닉스 분석 설거지 하면서 듣고 있을거다 고맙습니다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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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트와이스 시간이 좀 어중간한가요 제가 그거 고려해서 원래 8시 50분 방송하려고 그런거거든요 퇴근 빨리 하신 분 빨리 하겠지만 집에 들어오시면 7시 예를 들면 식사하시고 뒷정리 좀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8시 한 좀 넘어서야 여러분들도 시간 조금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 9시 방송을 하기 위해서 8시 50분에 하는건데 아 좀 고민해볼게요 하이닉스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신화윤희가 기렘산업에 160조 도자한다 라는 뉴스로 급나겠다 솔직히 저 그 뉴스 못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경쟁업체들의 경쟁업체들의 추격을 항상 받고 있는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아 비단 그죠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업차 내지 저 건설 조선 그죠 전방위적으로 다 경쟁 심화되고 있는데 그 소식 때문에 뭐 빠진진 모르겠습니다 만 저는 아 이 빠지기 전에 그죠 여기서 미리 던졌거든요 최고점에 던졌어 던져 이러면 최고점입니다 그죠 큐리가 정의일거야 뭐 그죠 던져 이러면 최고점 이에요 사악하면 올라가구요 자 그래 봤을때 저는 긴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코앞에 것만 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도체 경기 안좋다 안좋다 막 이야기 나왔거든요 저 반도체 경기가 좋을지 안좋을지 분석할 수 있을만한 그런 식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면 뭘로 지금 이 검한 주식시장에서 버텨냈느냐 추세와 지지 정안가지고 저는 이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고 있습니다 뭐다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보지를 않아요 잘 그죠 그러나 상승 전환하게 되면 관심을 딱 가집니다 야 이렇게 잘 꼽고 싶던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지지와 정황입니다 닥터케이가 하이닉스 관심 가진것은요 자 상승 추세 전환했구요 그 이전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다가 꼭대기에서 한번 놓쳤어요 수익내고 팔수 있는거 그래가지고 처지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반등 넣을때 본전에 그냥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는 그 이전에 먹은 적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교체합니다 왜 하이닉스가 추세를 유지 내지는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왔기 때문에 매수 그리고 바로 15%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경쟁 업체에서 160조 투자한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낙폭이 있거든요 그러나 경쟁 업체는 경쟁 업체고 저는 추세나 수급을 믿습니다 외국인 오늘 매더셋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경쟁 업체가 투자를 안되서 하루아침에 삼성전자 앤드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는 75%라는 그 반도체 점유율을 하루아침 따라올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다 조정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죠 조정 좀 받아야 되겠는데 안전소식 나오니까 그냥 일단 차이 실현하자 이런 매도세가 좀 낫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개념 없이 꼭다리에서 따라가 들어간 사람들은 이틀만에 6%씩 빠지겠지만 우리는 실컷 잘 챙겨 먹고 15% 정도 먹고 챙겨 나온 마당에서는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간다 이겁니다 다시 재매수 여기가 여기가 돌파됐던 고점 부위니까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앤드 여기가 21권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사주면 충분히 빠져넣으기도 용이하고 시장이 간다면 SK 하이닉스 제껴놓고 못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밑으로 박살낸다구요 노우 절대 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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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청 1위거든요 반도체 가격 40% 박살이 났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밑으로 박박 켰습니다만 결국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니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반도체 경기 4,4분기 되면 좋아진다더라 그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 나온 줄 알아요 그 이전에는 내년까지 가도 안 좋을 거다 이 이야기가 1세계였습니다 들은 적이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여기 한두 달 전에는요 반도체 경기 4,4분기 어려움 없다 내년 돼도 될까 말까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슥슥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4,4분기 좋아질 거다 이런 뉴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뉴스 내지는 그죠 그러한 거시경제 내지는 기본적 분석은 한 발짝 넣던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인은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거든요 그리고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저를 믿고 저는 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 분석을 더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저 기준대로 제가 20년 가까이 경험해 본 결과 추세나 지지저항에 따른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잠깐 닥터케이가 하이닉스를 샀다는 이유에 대해서 왜 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구요 음 흐흐 장기투자자를 단기투자 예약해서 배우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배우시고 닥터케이 방송 주식 기초 강의 구독했다는 거 보시니까 오늘 하신 것 같은데 아 안에 들어가시면 자 모르는 분들한테 닥터케이는 친절해 그지 귤이 오빠는 친절해 아이고 내가 참 미치겠다 30대 후반이라는데 내가 오빠 오빠 이래가 될란가 모르겠다만은 그죠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그죠 여기 오늘부터 이제 여기 올립니다 종목 상담 및 분석 닥터케이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밤잠을 안자요 그죠 오늘의 주식시장 맨날 올라가는 거구요 자 여기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하고 주식 생초보 탈출 팁을 주식 생초보 탈출 팁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병행해서 보십시오 하루에 한 3개씩 보겠다 이렇게 딱 일정 딱 잡으시고 큐리는 연휴인데도 오빠한테 애정을 계속 받기 위해서 공부했더만 하하하하 참 눈치는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그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양한 컨텐츠 준비 중이고 칠판 강의도 있습니다 그죠 환율에 대해서 3회까지 올려놨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환율에 대해서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별로 뒤질 정도는 안 될 겁니다 하다가 조금 지겹다 싶으시면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니까 나는 가수인가 여기 들어가서 노래로 머리 좀 시키셔도 되구요 그 말만 나불나불하고 니 좀 하냐 생각되시면 요게 실전매매 한거 요게 다 있으니까 좀 하는지 안하는지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몇분보셨는가 보자 다섯분봤다고 표해줬구요 여덟분봤다고 표해줬습니다 여기 표를 해주셔야만 무료 채팅방과 같은 여러분들 효과 누리시려면 여기 표를 중간중간에 좀 해주십시오 들어가서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예전에 무료 채팅방이 있었거든요 없앴습니다 방송도 한번 보시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있으시면 나중에 같이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야 큐리야 서민 직장인이라고 너무 강조하는거 아냐 자 우리 필승님도 오셨고 어우 시리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뉴스 검색을 해도 잘 안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거 다 이거 다 그죠 광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거하고 밑에 보면 광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죠 아침에 제가 한번씩 쭉 돌려보거든요 이거 없잖아 그죠 없어요 그 뉴스가 그죠 있어서도 뭐 크게 반응도 안했겠지만 뉴스 같은거 잘 안믿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죠 장중에 한번씩 훑어보거든요 안나옵니다 안나와요 화장실 가서 좀 들어야겠어 아이고 참 그죠 레이아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닥트케이가 지금 성부수를 한 두가지에 걸었어요 성부를 셀트리온하고 그죠 하이닉스에 성부수를 걸었어요 그것보다는 셀트리온에 더 성부수를 걸었습니다만 그죠 셀트리온 오늘도 사하 그랬죠 잠깐만요 체크해볼게요 하도 사하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16만 8천에 사하 그랬습니다 올라가 있잖아 다 적어놨어 워낙 저는 시그널이 많기 때문에 사파라 사파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안 적어놓으면 자랑도 못해요 하하하 16만 8천에 지른다 그랬어 그래서 사하 그랬습니다 뭐 팔고 현대건설 팔고 절반은 아 하이닉스 하이닉스 사하 그랬고 그냥 셀트리온은 승부온다 그러면서 이거 사하 그랬습니다 그죠 16만 8천 어휴 다 적어놨어요 홍님 안그라믄 까먹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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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까지 와서 다 던지나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놨거든요 팔아먹은 거 밀릴 수 있으니까 팔아먹었는데 안 밀리고 딱 버티잖아 추가해 완전 퍼펙트 6% 더 먹었잖아 6% 홍님 다 팔아 하고 난 다음에 한 200원 더 가서 좀 아쉽습니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푹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먹을만큼 먹었어 한 17% 넘게 먹었어 그래서 승부 그런 거 있잖아 SDI도 다시 4했고 셀트리온도 추가로 4 그랬고 하이닉스 4 그랬는데 이거에서 위로 쭉쭉 더 가면 현대건설 가는 것만큼 또 우리 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 뭐 no problem입니다 no problem 그죠 자 홍님 홍님은 웬만큼 수준까지 왔어요 아까 장중에 카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점에 따라가는 거 그거만 조금 조심해요 지금 장이 좀 받쳐줘가 재수빨 좀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하아 운빨이 좀 받긴 받았어 솔직히 kw 이거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여기서부터 고점에 따라가고 따라가고 했기 때문에 좀 먹긴 먹었어 사실은 근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쳐진다 싶으면 던지라 소리 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믿고 좀 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잦아요 너무 너무 잦습니다 현대건설 이것도 어디입니까 여기서 따라갔잖아 여기서 그죠 또 추가 더 그죠 여기서 추가 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먹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자주 그러면 안됩니다 에드님도 어서 오시구요 그러니까 하면 안돼요 제가 아 신이님 언제 던졌어요 자 에드님만 해라는 이유는 있었어 내가 딱 안그래도 레아님이 쫓아갈 줄 알았어 내가 나 포밍 나 포밍 그죠 에드님은 단타 칠 때 돈 많이 안하는 거 알고 있거든 주퍼는 그냥 주퍼 들어있는데 단타 칠 때는 그렇게 많이 안하는 거 아니까 그냥 단타 강각이 키라고 에드님도 사 그랬는데 거기다 대놓고 질러보면 안되죠 그죠 아직 안 던졌다 괜찮아요 시리님 나빠서 던진 거 아닙니다 나빠서 던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먹었으니까 그죠 아까 조금 출렁했습니다 닥터게임 장중에 그거 다 보거든요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좀 출렁거렸어요 위에 그 뭡니까 남북경협 애들이 그래서 아유 먹을 만큼 먹었다 싶어서 그냥 좀 챙긴 겁니다 뭐 들고 있다면 내일 더 갈 수도 있어요 채소 벌 받아가지고 그죠 사실은 한 절반 정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욕심 버렸습니다 작전 완전 바꿨어요 지금 욕심부리다가 퇴해낸 거 많거든요 그냥 대박 깨진 거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진짜 지나간 이야기 하기 싫은데 HLB 생명과 그런 것도 전부 다 십몇프로 먹다가 깨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고 뭡니까 어쨌든 등등등등 잘만 잘만 해내면 다 먹었던 것들 그거 욕심부리다가 제가 많이 토해냈거든요 그 많이 란 게 케이스가 몇 번인데 좀 뼈 아프게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얄짤 없어요 그냥 먹어 버립니다 그냥 챙겨버립니다 자 엔트님 다음에 뵐게요 음 얄짤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리님을 위한 또 전략을 드려야 되겠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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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장한테 팍 빠지던지 개협상승에 밀리죠 차액실에 슬슬슬슬 해 놓으십시오 얼만큼 왔어요 일단 내일이라도 밀리면 적당히 착착착착 끊어 놓으십시오 얼만큼 왔어요 일단 미처가 더 갈지도 모르겠지만 내꺼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아까 에드님만 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홍님이 따라 해가지고 내가 참 따라 했으면 분명히 좀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죠 고점에 5% 넘어갔을 때 제가 하자는 이야기 없을 때는 될 수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꾸 꼭대기 따라간 그 버릇들이 큰일 나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콩콩절려 시리님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딴 거 다 제끼놓고 이거 딱 확 밀리는 지만 딱 봐요 현대관설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일하고 있다면 화장실 가세요 하하하 아휴 8시 55분에 딱 가가 아 배야 이러면서 아시겠습니까 아 배야 아 요새 변비가 있던데 딱 화장실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9시 10분까지는 똑똑똑해도 문 열어주지 말고 그쵸 딱 지켜보세요 그리고 밀리는 저집 보이면 그냥 욕심 버리고 탁탁 던지세요 더 간다 홀딩 더 간다 홀딩 그쵸 끝내주게 발라먹어버려 자 방송하다 보니까 또 그쵸 차근차근 또 들어오시고 셀트리온 퓨리가 물려있는 셀트리온 16만 9천 얼마인가 들고 있다 했나 셀트리온 네 아, 웃겨요. 재밌어요. 동화지질. 큐리는 17만 8천원. 큐리, 기다려 봐. 느낌이 딱 오는데, 이거 뚫을 것 같아, 느낌에. 밀리면 어쩔 수 없는데, 닥터게이 감이 좀 잘 맞는 편이에요. 뚫을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뚫어요. 희한하죠? 한 20년 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감각이 좀 예민해졌어요. 쳐다보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요. 진짜로. 아이고, 참. 그죠? 전설 몇 개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20% 먹었어요. 20% 여기서. 싹! 막 흔들었는데, 55만원 간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갔어요. 그죠? 갈 것 같았어, 느낌이. 그죠? 뭐, 얼마 틀리지도 않았어요. 55만, 6천원인가 딱 찍고 내려옵니다. 55만, 6천원. 그리고 빠집니다. 볼래요? 제가 55만원 간다고 그랬어. 퍼펙트, 퍼펙트. 이야, 시리님이 그때 계셨나? 아마 증인일 거야. 풀빵으로 때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질러버려. 있는 거 다 질러. 풀빵 때려. 그라고도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소식도 없더라마는. 그죠? 20% 먹고. 셀트리온,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닥터케이가 조금 더 유명해지느냐, 마느냐는 셀트리온에 달렸어요, 사실은. 그죠? 최근에 셀트리온이 막 맞아뜨려지기 시작하니까 구독자가 자꾸 늘거든요. 닥터케이 구독자의 기반은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셀트리온 방송한 거 보고 저한테 관심 가지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딱 치고 올라가면 닥터케이는 거품을 겁니다. 시리, 시리님 증인. 그죠? 무료방송에서 그것도. 그죠? 그죠? 그때 전설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도 천주 들어갑니다. 헉? 사악 7,500여? 사자마자 1억 먹었어요. 1억 먹었습니다. 티비 50만원, 30만원 막 날라오죠. 그죠? 하아... 시장 돌아서잖아요. 날라 댕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날라 댕기고 있어요. 지금. 날라 댕깁니다. 시장 조금 받쳐주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장이. 지금 요거 조금 돌아서는데 날라 댕기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끝난 거지. 그냥 끝난 겁니다. 이래 되면. 이래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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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조금 요거 요거. 그죠? 틀린 거 있습니까? 요거 요거 약간 돌아서는 거. 조금 돌아서니까 막 날라 댕기는데 68% 먹고 막 사딱하면 15%씩 막 먹는데 이거 부웅 가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거의.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생 것입니다. 거의. 딱 그거까지만 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동아지질 동아지질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아지질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동아지질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한번 당겨 보십시오. 동아지질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질문한 사람한테 잘 알겠죠? 알려주십시오. 적어주십시오. 참고될 만한 거. 건설 이것도 남북경협하고 관계 있습니까? 21,400원에 와우. 이런 부위에 샀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매우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플러스 낳은데도 칭찬 안 해드리죠. 그죠? 위에. 위에. 위에 저항권 있는 거 보고 산 거 별로 칭찬 못 해드려요. 오히려 한번 갖고 가고 늘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걸 더 칭찬합니다. 자 그러나 일단 잘 왔어요. 잘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하고 28,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으나 위에서 약간 헤딩 했거든요. 약간 밀렸습니다. 밑으로 쳐지기 시작하면 23,700원 정도 깨지기 시작하면 던지고 나오세요. 축축 줄이고 여기 다시 오죠. 23,000원권 오죠. 다시 밀려가지고 그때 사버려. 다시 팔아먹은 거. 남북경영. 그죠? 아시겠죠?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밑에 딱 깨지는 상황 보고 23,700원 깨지면 줄여 나가세요. 그러다가 23,000원권 정도로 조정 적당히 하루 이틀 딱 받으면 그때 양봉 쓸 조짐 보이면 다시 샷. 굳이 이거 하고 싶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다 돌려냈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하면 현대건설도 가지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겹칩니다. 별로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리님이 더 안 오시겠네. 하하 아유 어쨌든 좋습니다. 그죠? 휴학생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퇴한 건 아니죠. 휴학생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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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좀 돌아설려고 하는데요. 조금 그래요. 보니까 5G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조금 숨고르기 할 때가 기다립니다. 와우. 밑에 있는 내가 대박 날랐네. 시리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요기에서 들어가는건 별로입니다. 요거는 맞죠. 위에는. 위에는. 그런데 이것도 남북경역으로 쳐준다 하니 못갔다 싶어서 들어갔다. 아님. 적당히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떴다. 자. 요건 팁 하나 드릴게요. 보실 때. 이렇게 강하게 가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것도. 이건 홍님. 잘 들어보십시오. 낙폭과대 끝내주게 잡는 법은 이거예요. 이거. 눈에 딱 들어오란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지 싶은데. 그렇죠. 여기 여기 낙폭만큼 여기 정도에 딱 끝났어. 그렇죠. 맞죠. 정확하게 계산해 볼게요. 어느정도. 28,500원에서 여기 저점이 22,340원 이니까 6,200원 정도. 그렇죠. 하락폭이 있어요. 여기서 6,200원을 빼게 되면 만 6,000원 정도 되죠. 자. 하락. 그렇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목표치가 여기서부터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채널로 계산하면 이렇고. 저는 눈에 팍 들어왔거든요. 뭐가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 이게 딱 목표치가 왔다. 이게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목표치가. 여기서 하락 목표치가 6,200원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반등했잖아요. 여기서 6,200원 빼면 돼요. 그러면 만 9,000원 정도 아닙니까. 이야. 똑 떨어지겠네. 거의. 만 9,000원인데 더 밑으로 빠졌잖아요. 목표치가 온 겁니다. 그렇죠. 1,000원. 그러면 양봉섬에 살 수 있어요. 여기. 여기를 때려버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락 목표치. 눈에 들어오죠. 방송이 끊긴다.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컴퓨터나 핸드폰의 해상도를 조금 낮추세요. 그러면. 어딘가면. 여기 꼭대기 오른쪽 위에 보면. 핸드폰이면 오른쪽 위에. 아니면 컴퓨터면 밑에. 오른쪽 밑에. 해상도 조금 건드려 보십시오. 해상도를 조금 낮추면 돼요. 너무 풀 해상도도 있으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끊길 수 있어요. 아니면 잠깐 잠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게 자유자재로 막 보여야 돼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다보면. 닥터케이가 이거. 이것도 전설 하나 했거든요. 셀트리온 25만원 오면 나는 산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언정감이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그렇죠. 목표치 딱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도 맞고.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 것도 맞고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아 뭐였더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가지고. 가락 목표치 딱 떨어지고.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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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너무 많아. 헷갈려요. 지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어요. 패스할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나. 헷갈려요. 이것도. 거의. 그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올라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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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바이오로직스 맞습니다. 자. 이거. 60만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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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다. 60만원. 45만원 왔거든요. 이게 정확하잖아. 이제 기억난다. 45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5만원 맞죠. 15만원 갭입니다. 닥터케이가 왜 35만원에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40만원까지. 그냥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40만원까지 간다. 딱 그럽니다. 자. 여기. 반등했을 때 50만원. 그럼 15만원 빼면 얼마? 홍림. 15만원 빼면 얼마? 15만원 빼면 35만원. 딱 떨어져. 그렇죠. 그래서 한 여기 오기. 여기 오기. 여기 오기. 한 여기 정도부터. 35만원 오면 내가 좀 산다. 그러면 40만원 그냥 간다. 퍼펙트. 이틀만에 그냥 가버립니다. 하락 목표치. 아시겠죠? 하락 목표치. 이거 눈에 익혀놓으세요. 닥터케이가 잘 안해서 그렇지. 이것도 끝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단. 전제조건. 끝내주게 간 주도주일 때만 하는 겁니다. 아무 개나 소나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삼성바이러스 언제 빠지나 싶었어. 끝내주게 갔거든요. 와. 손가락은 빨았습니다. 끝내주게 가네. 푹푹 빠지고 할 때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35만원에 사면 돼.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죠? 여기 방송 들어가 보세요. 여기 언저리에 35만원 빠져도 밑에 33만원 있기 때문에 걱정 없고 살 수 있다. 딱 하루 이틀 전에 딱 있습니다. 방송. 딱 들어가 보면 있어요. 하루 이틀 전에. 그리고 40만원 가먹어버립니다. 5만원입니다. 5만원.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안 써서 그렇지. 그죠? 근데 차트 딱 보면 야. 다 왔다. 다 왔다. 이런 거 딱 보여요. 반등할 때 됐다. 이런 거. 그죠? 삼성바이오로직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하나. 기법 중에 하나예요. 뭘 장착하면 된다? 로스컵만 확실하게 장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들어갔는데 여기 무너지면 그냥 끊어버린다 생각하면 확실해요. 그죠? 그렇게 대입했던 게 뭐다?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그렇게 했잖아. 어디고? 여기 여기 여기. 그죠? 잠깐만요. 20만원대가 어디야?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다. 여기. 그죠? 여기서 20만원 깨지면 던지고 20만원 안 깨지면 홀딩한다 해서 한번 출렁했거든요. 던졌고 다시 또 들어왔어. 그러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저점 매수는. 그죠? 그리고 먹어버리잖아. 그냥 바로.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자. 방송 오늘 처음 들어왔구나. 닥터케이 좀 하나 싶어서 보고 계신 분들. 자. 여기 30만원에 던져 했는지. 날짜. 날짜 가르쳐 드릴게요. 30만원에 던져 했는지.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푹 빠졌습니다. 이날. 4했는지. 들어가 보십시오. 11월 15일날. 4자마자 8%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던집니다. 그리고 이날 또. 들어가 보세요. 아침 방송. 4하자마자. 바로 그날 8% 올라갑니다. 검증해 보십시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에. 그죠. 여기 앞에는. 그러면 퍼펙트 아닐까. 28만원 못 넘어간다고. 두 달 동안 그랬습니다. 27만원. 28만원. 올라타면. 해도 한다. 거의 퍼펙트에요. 퍼펙트. 셀트리온.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아. 셀트리온. 워낙. 공매도 하고도 싸움도 많고. 지 흔들어서. 힘들어서 하겠냐.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하는데. 닥터케이는 왜. 해낼 수 있는지 알아요. 그거 곱하기. 몇 배로 빠른 걸 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거든요. 이거를요. 이거를. 이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이게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그로더일.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46까지 당기고 있습니다. 양호. 다오 선물도 마이너스 0.31. 양호. 양호. 이거 뭐야. 0.04. 강부합증이고요. 노 프로블럼. 손절이 잘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정말. 그러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저이긴 한데. 그죠. 반강제적으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죠. 이론은 다 안다 이거죠. 시리님. 이래되면 던져야 될 것 같죠. 던져야 될 것 같죠. 그죠. 못 던진 사람 많이 있어요. 어. 이러면서. 이거 그냥 한방에 그냥 10% 갔다가 7% 땡겨서 그렇지. 한방에 두들겨 맞았거든요. 이거 멍해져가지고요. 던져야 되는데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하면서 이제 베리베리 생각 다 하는 겁니다. 내한테 좀 유리하게. 그죠. 별 생각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우려하던 생각대로 갑니다. 그 얘기. 그죠.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틀릴 거. 제목 틀리고 나니까 올라갑니다. 만약에 던졌던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은 안 던집니다. 안 던지면 땅굴 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기준을 딱 정해야 돼요.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상황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아쉽기도 한데. 예를 들면 현대건설. 우리 6.2%였던 적거든요. 그죠. 0.5 갔어요. 0.5. 그런데 내일 뭐 한 3% 더 가고 이러면. 조금 아쉽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일일이 머리 속에 다 담아두면 요. 주식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빠른 매매 하다 보면. 하루에 매매를 몇 십 번 하는데. 막. 그죠. 상승 방향으로 흐렀는데. 손절하고 나니까 위로 붕 가고 이러죠. 이런 거 머릿속에 오래 남겨두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대수인들이 잊어버리거든요. 이거 지금 올라간다에 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 한 계약만 딱 할게. 아 진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어. 어 두 계약. 세팅이 두 계약 돼 있었어. 예시니까 그냥 10만 원만 딱 먹고 나올게요. 10만 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딱 보여드릴게. 사자마자 1분 안에 자름 10만 원 벌겠네. 아이고. 이거 포인트 나왔거든요. 올라타는 포인트거든요. 촬쥐에. 아하. 실전매매 들어갔어. 아하. 얼떨결에. 이래까지면 장기전 가야 되는 건데. 그죠. 딴 장기전이 아니라. 아휴. 빠지면 곤란해. 정정 주문이 확인되어. 여러분들께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딱 100불만 딱 먹을게요. 플러스 100불만 딱 먹을게. 맞으면 박수 쳐줘. 요. 촬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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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한 번, 두 번 한 거 아닙니다. 100불 딱 불어서 나면 박수 쳐줘야 돼. 타이밍이 딱 나왔거든. 약이 실컷하다가. 1분봉에서 타이밍이 나왔어. 이거 봐봐봐. 그죠. 이게 실전매매에요. 실전매매. 실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그죠. 아휴. 가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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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매수매도포인트가 정확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안정확하면 다 죽어요. 여기서 다 그냥 끝나요. 다이하고 끝납니다. 야 근데 몇프로에요. 이거 10프로 올랐네. 하하하. 지금 난리난겁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10프로 올랐어. 10프로. 어. 괜히 까불면 안되는데. 이거지금. 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만원 안먹을래. 좀 더 내려와. 점점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8만원 못먹을게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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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하는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겠습니다. 덕분에. 용돈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하. 72분. 8분. 80% 먹었어요. 96,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분 걸렸습니까? 1분도 안걸렸어요. 1분이 아니지 5분도 안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강한 장대양봉으로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죠. 횡부에 가깝게 가는데 슬슬슬슬 위로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려버리는 겁니다. 상승에. 그리고 가볍게 챙겨 먹고 나옵니다. 방송도 하고 용돈도 벌고. 이 방송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죠?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승률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들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죠? 닥터케인은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몇 안 될 겁니다.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하는 분들 있죠? 똑똑하겠지? 똑똑하겠지? 실전매매 경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하고 딱 붙여주십시오. 제가 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돈 1억 줄게. 누가 딱 이기는 거 해봐. 딱 하면 제가 이길 자신이 훨씬 많아요. 진잡니다. 지고 싶지 않아요. 방금 보여드렸잖아. 그죠? 그거 재수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연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해외승물 맞아요. 닥터케인 전문이에요. 그게. 낮에는 여러분들께 주식 방송하고요. 밤에 이것과 승부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안 했어요. 더 올라가잖아. 더 올라갑니다. 이거. 그죠? 올라갑니다. 우리 닥터케인 팀원들이 왜 잘하는 줄 알아요? 이걸 닥터케인 하는 걸 맨날 봤거든. 눈에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가 포인트고. 올라가네. 생각했을 겁니다. 속으로. 그죠? 그죠? 이거 뭐하고 비슷하다? 현대건설하고 비슷하네. 며칠 전하고. 그죠? 오늘 아침 현대건설하고 비슷하네. 에두님만 해. 했는데. 홍님도 같이 따라다 갔는데. 올라갔잖아. 틀렸습니까? 올라갔다니까? 현대건설. 사악하니까 올라갔잖아. 그죠? 몇백원이라도. 하도 에두님이 단타치 사서. 단타치 사서 이러면 압니까? 경상도인데. 하도 단타치 사서. 아 단타치려면 이거 올라가잖아.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음. 한번 공부해보셔라. 공부해보시고. 에두님. 어디서 그렇게 종목은 다 골라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제 추측인데. 제 추측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빡 보내주면. 오늘도 아까 덱스터 했다 했잖아. 요. 혹시 여기 벌겋고 이러면 여기 안에서 그냥. 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고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고르는 겁니까?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며칠 전엔 또. 그죠? 어디갔냐? JYP 쪽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먹었잖아. 아니. 제주도 좋아요. 하하하하. 제주도 좋습니다. 진짜. 어디갔노? JYP는 또. 아. 여기 있네. 그죠? 제가. 제가. 아. 단은 컨대. 어. 홍님하고 에두님 있잖아요. 너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띄워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 조건이 있어요. 휴학이나 중퇴하지 마시라. 그죠? 휴학이나 중퇴하지 마시고 지근득하게 있어보시라. 그죠? 제가 회비 좀 받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지근득하게 지근득하게 대학 입학했다 생각하고 딱 있어보십시오. 진잡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아직까지 못 알려드린 거 천지예요. 천지. 음. 거기서. 그죠? 음. 그럴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나중에 옵션으로 대박이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미처 날뛰날이 올 날도 있을 겁니다. 그죠? 닥터케이 전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닥터케이가 예전에 2007년도에 전문가 방송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주식이 한 건 97년인데 중간에 혼자 하던 적도 있고 하다가 2007년도에 전문가 방송 들으면서 1년 정도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진짜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0 이야기 들은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 이제 졸업한다 그럽니다. 그죠? 2007년도에 끝내주게 갔거든요. 1년 정도 110만원 내고 배웠습니다. 12년 전에 12년 전에 110만원 지금 돈 가치로 얼마쯤 될까요? 150 이상은 안 될까요? 그죠? 그래서 졸업했습니다. 제가 1년만에 그리고 나왔는데 아 주식으로 했으면 안 망했을 겁니다. 윤 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강연해를 안갔는데 ELW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아 그기부터 제 인생에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먹기도 먹었습니다만 ELW가 주식 워런트 주식 옵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박살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박살이 났습니다만 이제 선물옵션 까지는 못 갔고 ELW 콜 ELW 푸스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지수에 그게 뭐 선물옵션이 똑같은 건데 제가 푸트 ELW 샀는데 선물 한꺼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500배 나오는 거거든요. 500배요. 제가 막 1억씩 기르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제가 푸트 옵션으로 샀으면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죠? 몇백억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ELW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있는데요. 증권사가 그냥 호가를 대놓습니다. 다른 사람 호가 못 대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상품이 호가를 증권사에서 대주고 나머지 사고 팔고만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20% 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가 딱 나오니까 만원인데 8천원에 딱 벌려놓습니다. 팔려면 어떤 미친놈이 팔겠습니까? 선물 한가 나왔는데 전화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벌려놨냐 너무한거 아니냐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일단 준순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은 없어요. 20% 벌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와 근데 그죠? 선물 한가 나왔으니까 그죠? 선물 한가 하면 10%입니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그 다음 오중쭉 오중쭉 하더니 그 다음에 바닥입니다.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 그냥 나가리 됐어요. 나가리 ERW가 아니고 옵션이었으면 500억짜리가 닥터K가 맞을 뻔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못 만났을 수도 있고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정신줄을 넣고 홍청망청하다가 VVIP만 모신다는 이상한 술집 다니다가 마약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이 돈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 높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다 인생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에피소드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아 금융위기 때 아닙니까? 얼마든지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때 질러 옵션 그죠? 옵션 질러 딱 했을 때 지르십시오. 그죠? 내가 너무 많이 맞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죠? 그러한 기법들 옵션 기법들도 다 여러분들께 정수해 드리려면 4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얍삽하게 시간 끌려고 아는 거 여러분들께 안 알려드린 거 1도 없습니다. 이 무료 방송에서도 무료 방송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죠? 제가 일부러 일부러 타임라인 정해놓고 일부러 진도 나가듯이 조금조금 알려드릴 것 같아요. 노입니다. 노입니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력이 빨리빨리 느는 거예요. 시그널만 딱 준 사람들 있죠?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절대로 실력 안 늘어요. 어떻게 누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딱 얼마 사 얼마 팔아 밖에 안 날려줍니다. 딱 그럽니다. 그죠? 솔직히 닥터케이처럼 해드리면 똑똑한 사람들은 금방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몇 개월 안 했어가지고 졸업하려고 폼 잡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 그죠? 몸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옆에서 누가 붙잡아서 체크해주는 사람 필요해요. 닥터케이도 예를 들어서 매매 맞닥하고 옆에서 감독관이 한 명 있는 체제였으면 닥터케이가 그렇게 심하게도 안 망했을 겁니다. 한순간에 한 번 흔들흔들해가 딱 망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관의 의원들은 그 트레이닝 많이 된 사람들도 팀이 딱 이루어져가지고 감독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매매 안 하고 딱 컨디션이 어떤지 아니면 손실 많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옆에 체크하고 그만해 하고 이렇게 딱 체크하는 팀이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다행이다고 생각한데 그죠? 돈이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겨버리면 그것도 별로입니다. 그죠? 와 근데 생각만 해도 참 그렇네요. 그죠? 야 몇백억 그죠? 로또 맞은 사람들 패인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돈 기중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를 겁니다. 닥터케이가 한 번 박살이 나봤기 때문에 인생 쓴맛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일도 좀 하고 그죠? 한 500억 생기면 그냥 대학으로 하나 만들어버려야지. 500억 가지고 대학 하나 만들겠습니까? 만 그죠? 아니면 그죠?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나 체력 이든지 부업으로 부업으로 하면 또 안 맞는데 그것도 그죠? 음 어쨌든 여러가지 꿈도 있구요 아직 갈 길도 멀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죠?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요?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요. 그죠? 손잡고 도영님은 처음 아 우리 도영님? 우시도 도영님 맞아요? 맞다 1번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그죠? 들으시네 그래요 이러면 어디서 되게 낯이 있더라 맞죠? 그런 닥터케이가 산전수전을 다 깨꺼 봤습니다. 그래서 음 참 실패한 사람들의 아픈 가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죠? 아까 좀 전에 봤습니까? 한 5분 만에 10만원 가까이 먹는 거 8만원 넘게 먹는 거 봤습니까? 9만 한 6천원 정도 먹었네 강의 하다가 보십시오 이렇게 받아다 끓이는 거를 견뎌냅니다 닥터케이는 이겨내요 저 야 이거 그냥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스켈핑이에요 또 10만원 먹으러 들어갑니다 또 10만원 먹으러 들어갑니다 1분도 안걸렸어요 자 160달러 줍줍줍 그쵸 이번에 12만원 먹는데 1분 1분 정도 걸렸습니다 1분 그쵸 여기서 이겨내는데 주식은 더 확률롭게 이겨낼 수 있다 그쵸 와우 그쵸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성공 또 성공 최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20 10 210불 귀찮다 하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반토해내면 그만둘랍니다 일당은 해야지 철지에 또 연결해서 또 실전매매도 오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쉬울 것 같죠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너무 꼭대기거든요 성공 너무 꼭대기라서 쫄한거에요 그냥 240불 213불이면 24만원 정도 먹었네요 그죠 24만원 먹고 그만할랍니다 얼마 안걸렸습니다 얼마 안걸렸어요 그죠 야 이건 하루종일 제자리 맞아요 0.04 야간선물 우리나라 0.04% 상승중이구요 해외선물 반등중입니다 양호 그죠 0.35% 하락 하락 하락중이구요 다우존스 나스당 0.53% 하락중입니다 그러나 장중에 낙폭 컸던거 땡겨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죠 음 방송하다가 보니 어 실전매매한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도 대응해내는데 주식은 슬로비디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잘난척도 아니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좀 전 속도 봤잖아요 속도 그죠 그 속도에 익숙해지면 여기 천천히 움직이는 슬로비디오 오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에 닥터깨기가 야간선물을 저거 할 때 그냥 스쳐가지 마시구요 조만간에 다시 할겁니다 조만간에 다시 할건데 타이틀 하나 걸겁니다 해외선물에서 제법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도장깨기 할겁니다 해외선물 도장깨기 도전장 던진다 이렇게 이름 실명 딱 올리고 한번 해볼텐데 제가 깨질지 상대편이 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님 안내를 뵙구요 춘이도 들어왔네 오랜만에 또 안하던 방송하면서 안하던 방송 아니죠 제가 뭐 수시로 했으니까 그죠 화요일날 하는 날인데 월요일날 또 방송하면서 실전 매매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많은분들 들어와 계시네요 자 좋아요 안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한 26만원 버는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만 뻐꾸기 날리는 닥터케이 아니다 그죠 실전으로도 보여드린다 방송내용 괜찮았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누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자 실전과 일원이 다 겸비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죠 때로는 선절도 하고 그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가를 활동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별로 뒤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오 영철 오랜만이네 아무리 생각나더래요 영철 정말 영철이가 요새 삐져가 안 들어오나 농담이고 닥터케이이가 뭐가 있는가봐요 정말 나 거짓말 진짜 아니거든 한 이틀 전엔가 생각나더라고 되게 영철이는 요새 안 들어오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한 명 있었는데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한 번 들어오더라고 그죠 자 좀 보면 좋겠구요 장이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보다는 한결 그래도 조금 수익나는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할텐데 시장이 터 나게 되면요 추세 좋게 가려면 물론 왔다갔다 하면서 저항권에서도 저항도 좀 받고 몇 번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돌아서 서잖아요 그러면 좁은 긴 시간 동안 추세 좋게 한 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희망적인 생각도 조금 가져도 나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단 그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돼요 2010 여기 정도를 강하게 안 무너뜨리고 그냥 적당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적당한 내려오고 올라가고 늘 이야기하듯이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그냥 가볍게 그렇게 그렇게 시장이 움직인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내가 잘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그냥 미친듯이 붕붕붕붕붕 이렇게 못 갈 겁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좀 할 겁니다 아마 하더라도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액기스 방송들 공부 빨리빨리 좀 하셔가지고 장사 미천 만들어 놓으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저렴합니까 저렴합니까 장사 미천이 여기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뇌로 하는 게임 하는 거잖아요 장사 미천이 뭐겠습니까 그죠 식당을 하려면 식자재가 있어야 되고 그죠 하겠지만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놔야 이게 되는 건데 공부 1도 안 하고 돈만 벌고 싶다 그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식 생처부 탈출 팁 액기스만 여기 모아놨으니까 이거 맨 먼저 보시고요 같이 겸해서 주식 기초 강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시장 돌았을 때 소외되지 않고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이 또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닥터케인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끝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공유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그렇죠 닥터케인 방송 아무거나 클릭해가지고 공유하면 날라가잖아요 야 방송 괜찮던데 여러분들 주식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날려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좋은 공부거리 없나 이렇게 찾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입니다 아시겠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도 안 돼요 그냥 열중시하다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굿밤 바이바이 바이바이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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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